하나 칠칠한거 보여 드려요? 좋아 보여줘봐 장훈이의 어떤 눈 아빠 가만있어 친구 눈 찌르는거 아냐 5..2.. 장훈이가 좋아 오 진짜 오래 했어 동물농장 보는거 같아 와 소리도 안했던 뽀뽀인데 대한민국 전성에서 장훈이한테 뽀뽀하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 무슨 소리에요? 그만해 그만해 지금 본적이 있어 야 머리 너무 높은거 같아 너 뽀뽀적 있어 없어? 어? 아무것도 없었어 벌써 너무 처음이야 그래 끊어주자 믿어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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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